문경불교사합연합회와 봉축위원회가 모전공원에서 불기 2,568년 부처님 모신 날 봉축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. 점등식에는 문경불교사합연합회장 상호스님, 봉암사주지 진범스님, 대승사주지 일균스님, 신윤교 문경불교신도회장, 신현국 문경시장, 황재용 시의회의장, 임의자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. 상호스님은 어둠이 짙을수록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은 더 밝게 빛난다며 오늘 밝힌 등불이 중생의 행복을 비춰주길 기대했습니다. 문경불교사합연합회는 다음 달 11일 모전공원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여식을 봉행할 예정입니다.